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아산지부는 대한민국 국민동행 아산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동행 아산위원장 김원진 목사는 정부의 복지 시스템만으로는 보살피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다며 민관이 협력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나눔과 기쁨 이사장 나영수 목사의 격려사와 김종기 준비위원장의 내빈 소개가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대한민국 국민동행은 전국 19개 지역 동행센터를 중심으로 동행 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